안녕하세요. 금방 소개받은 정덕진입니다.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우리나라의 초창기 개인용 마이크로 컴퓨터의 초창기 개발기인 1970년대 말부터 1980년대 초까지 어떻게 연구개발됐나 하는 과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차로는 일단 마이크로 컴퓨터의 태동 그리고 국내 연구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한국전자기술연구소 설립되고 그 다음에 집중연구 그 다음에 한해인 마이크로 컴퓨터의 개발하고 한식스틴 마이크로 컴퓨터 개발에 대한 내부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수요 관점에서 1차 교육용 마이크로 컴퓨터 5천대 보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5천대 보급하면 사실 별거 아니겠지만 1980년대 초에 우리나라의 전체 마이크로 컴퓨터 대수가 한 천여대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이건 굉장히 획기적인 사건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걸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여러가지 컴퓨터 중에서 인텔 80계열 마이크로 컴퓨터하고 모토럴의 6800계열 마이크로 컴퓨터하고 두가지가 세상에 있었는데 현실적으로는 지금은 거의 인텔 계열 컴퓨터가 주정을 이루기 때문에 인텔 계열 컴퓨터의 개발 과정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이크로 컴퓨터의 태동 및 궁대 연구를 보게 되면 일단 세계적인 연구를 한번 되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1973년도에 제록스 파악에서 제록스 알토라는 마이크로 컴퓨터를 개발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16빛 컴퓨터고 빛 슬라이스를 사용한 컴퓨터지만 개인용 컴퓨터라는 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개인용 컴퓨터에 대한 개념이 처음 설립이 됐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 컴퓨터가 실질적으로 활황을 받게 되고 개발되게 된 가정 근본적인 여기는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마이크로 프로세서 1971년도에 인텔사에서 4004 마이크로 프로세서 개발되고 1974년도에 인텔사에서 8080 8빛 마이크로 프로세서 개발되면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1974년도에 MIT TS4에서 알테아 8800을 개발했고 그 다음에 후속적으로 임사의 8080이라든지 여러 컴퓨터들이 많이 개발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따라서 모터를 해서 6800 계열이 개발되고 그 다음에 애플사에서 1976년도에 애플완을 개발했습니다. 그런데 애플완은 그렇게 성공을 못 이루었지만 그 다음에 6502 시리즈를 개발해서 CPU를 부착한 애플2는 굉장히 많은 성공을 거두게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마이크로 컴퓨터가 앞으로 시장성이라든지 경제 필요성을 느끼게 되어서 연구를 시작했는데 그것이 이제 1977년에 과학기술원에 키스트에서 수치제어 연구실을 하고 금성전기 공동으로 GSCOM 80A를 개발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최초의 컴퓨터입니다. 내부적으로 본다고 하면 8080 CPU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메모리 보드를 만들고 CPM을 포팅을 했습니다. CPM 프로그램은 나중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MS-DOS 속에 다 포함돼서 개발됐고 지금은 윈도우 시스템으로 발전하게 된 가장 기본적인 오프레팅 시스템입니다. 1977년도에 개발된 GSCOM 80 마이크로 컴퓨터는 일단 기초적으로 2메가 헬스 속도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메모리 용량이 한 4키로바이트 그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메모리 보드는 스태틱 메모리 그때만 하더라도 다이넥믹 메모리가 그렇게 잘 발달되지 않은 상태의 스태틱 메모리로 발전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1977년도라고 하면 애플2가 개발된 해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빨리 시작을 했지만 아쉽게도 후속 연구라든지 그 다음에 시장의 수요가 따라가지 못한 것은 굉장히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 정부에서 컴퓨터하고 반도체를 중점적으로 연구를 할 수 있는 전자기술연구소가 1976년도에 개발됐고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참여한 컴퓨터 개발에 대한 장기적인 풀연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말씀드렸던 한 A 시리즈 8빛 마이크로 컴퓨터인 한 A 시리즈와 그 다음에 16빛 마이크로 컴퓨터인 한 16 32빛 마이크로 컴퓨터인 한 32에 대한 장기적인 풀연을 만들었습니다. 한 A 시스템은 CPM을 포팅을 하고 그 다음에 한 16은 CPM하고 그 다음에 유닉스를 포팅을 하고 한 32는 유닉스 시스템을 포팅하는 걸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한 32에 대한 것은 그 다음에 임기욱 박사님이 설명을 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1984년대에 16빛 마이크로 컴퓨터 GMC 5010 금성사하고 같이 개발해서 상업화를 추진했습니다. 한 8 마이크로 컴퓨터 개발을 본다고 그러면 일단 우리가 CPU를 사용했던 것은 CPU보드 만들 때 CPU를 사용했던 것은 아까 봤던 8080이 아니고 보다 업그레이드된 버전인 8080보다 한 2배의 인스트락션을 갖고 있는 자유로그 80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4메가 헬스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메모리도 지금부터는 다이나믹 메모리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한의 시스템을 개발하는 당시 우리가 생각했던 것은 뭐냐 하면 곧 한 시스템 16빛 이하 프로세스로 곧 갈 거를 예상을 하고 메모리 보드라든지 모든 시스템은 8빛과 16빛을 동시에 외부에서 스위치 없이 내부 컨트롤러에 의해서 데이터를 이송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나왔던 임사위라든지 RT에서 사용했던 스탠다드 S100버스가 아니고 새로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8빛하고 16빛을 같이 호환할 수 있는 IEEE 696 S100버스를 포팅해서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했던 것은 CPM 버전 2.1을 포팅을 하고 그 다음에 릴라이벨티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48시간 버닝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10개월 동안 동작 테스트를 했고 그런데 사실 개발 과정을 본다고 하면 CPU도 자일로그 80으로 다른 CPU고 메모리 개발하고 그 다음에 OS하고 연동한다는 것이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굉장히 지금은 큰 문제가 없지만 그때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CPU보다도 확실하게 동작하는지 잘 모른 상태고 메모리 버터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운영체제도 마찬가지고 이걸 갖다가 같이 한꺼번에 세계를 인테그레이션 해갖고 동작을 시키기 위해서 정말 거의 한 1개월은 밤을 세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들과 같이 완전히 세 것이 인테그레이션 돼서 동작하고 거기 밤 12시에 일어나는데 그때 문 열고 밖을 나오니까 눈이 하얗게 왔어요. 그래서 그때 이렇게 감정은 지금도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오래된 일이지만 희열이 느껴진다고 생각됩니다. 한 16 마이크로 컴퓨터 개발은 지금부터는 완전히 거의 지금의 보던 마이크로 컴퓨터하고 같은 레벨로 시작을 했습니다. 일단 22메가헬스 클락 주파수를 갖다가 프로세서는 7.33 그 다음에 메모리는 한 2메가헬스로 다 분주를 했고 마찬가지로 8비트하고 16비트 데이터를 호환 쓰게 했고 메모리 용량도 256 킬로바이트로 늘렸고 그 다음에 윈체스터 하드디스크 10메가바이트 그때만으로도 엄청나게 큰 양이었습니다. 10메가바이트를 붙였고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볼 때도 S-100버스하고 그 다음에 I-12796 말타이버스라는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타이버스 시스템하고 S-100버스 시스템을 갖다가 갈라서 같이 시작을 연구를 했고 그 다음에 처음부터 삼성전자하고 금성하고 동량라이론과 공동연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연구가 개발되는 상태에서 실제로 수요는 아까 말씀드렸다 마찬가지로 한 천재 정도 그리고 이때 1981년도에 소위 기업체에서 활동은 어떻게 됐냐 하면 수요가 워낙 없다고 보니까 대기업에서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못한 상태고 그 다음에 산보 컴퓨터에서 81년도에 SA-8001이라는 것을 개발 상업화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청계천 전자상가가 조립제품에 대한 어떤 메카 형식을 해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기술적으로 많이 연구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려봐야 마찬가지로 한 천재 정도 수요가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이걸 수요를 늘리기 위해서 교육부에서 일단 5천대의 교육용 컴퓨터 계획을 설치를 하고 83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전체 규격은 한국전자 기술연구소에서 만들었고 일단 메인프레임 키보드 키보드 그때는 하드디스크를 붙이게 되면 너무 비싸니까 테이프 레코더를 붙여서 일단 납품하는 걸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그다음에 삼복 컴퓨터 동량 나이론 그다음에 금성 한국상력 이렇게 각각 천 대씩 개발해가지고 공무원 교육 강화하고 여러 가지 상업고등학교에 배치를 했습니다. 24만원 정도로 배치를 했기 때문에 이걸 완전히 사용하기에는 여러 가지 무리가 많았습니다. 그때 가격이 일반적으로 아무리 적게 하더라도 거의 80만원 100만원 정도 되는 상태에서 24만원 정도로 했기 때문에 실제로 설치를 했는데 문제점이 노출된 게 뭐냐 하면 프린터라든지 그다음에 모니터 값이 엄청나게 비싸서 거기에 대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컴퓨터만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는 크게 많이 사용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렇게 돌이켜 보게 되면 처음에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개발된 1977년대반 GS-COM-80 으로부터 한국전자기술연구소에서 개발됐던 한-A 시스템 8-1 마이크로 컴퓨터 한-A 시스템 과 그다음에 16-빈 마이크로 컴퓨터 한-A 시스템 시스템 그리고 기업체 기술전수 그다음에 또한 공동연구 그리고 정부에서 시행한 5,000대 마이크로 컴퓨터 수급계획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우리나라 마이크로 컴퓨터 개발에 굉장히 많은 공헌을 했다고 생각하고 지금 우리나라가 IT 강국으로 이렇게 선대는 이 많은 노력들이 기초가 되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보는 것은 참고 문헌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한-A 컴퓨터에 대한 개발 역사라든지 그다음에 한-A 시스템에 대한 개발 역사 그다음에 우리나라 한 시리즈에 대한 처음에 초창기의 플랜이라든지 그런 모든 것이 지금 잘 들어가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빨리 지나가는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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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